그 손잡이 때문에 불안하던데 벗어부터 달랐어 이게 몸풀기인데 상훈아 제발 틀려 상훈아 제발 미스 적당히 줘 제발 적당히 여기 미스 많이 나와요 어제도 1미스 나오잖아 제가 뵙 봤는데 오늘 또 처음 보고싶네요 아 이 말타기 다이판이 좀 흔들리는데 와 저 태풍클이 어쩌자는거야 상훈아 제발 미스 아이고 와 설마 올 퍼펫? 설마 올 퍼펫?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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